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제가 인강하기 전에 재수정규반에 있었습니다. 신촌 메가스터디에 있었거든요. 제가 N수생들 마음은 정말로 웬만한 인강 선생님 중에 잘 많이 알고 있다고 제가 자불을 하거든요. 오늘 제목이 이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 N수생 대부분과 고3 학생 중에 N시러 학생들을 위한 퀘스트입니다. 매너리즘이 뭔지 아시죠? 아마 지금 많은 N수생들 이런 느낌일 겁니다. 어제가 오늘 같은 느낌. 그러니까 실력이 는다는 그러한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내가 일어나서 공부한다. 예를 들면 처음에 학원 나왔을 때 N수생들 N수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 왔을 때 그 의지와 자기의 열망으로 공부하는 그 정도의 에너지로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구나 많이 느끼실 거고요. 정말 실력이 느는 느낌도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냥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만 있고요. 수능 아직은 좀 남은 것 같긴 한데 수능 때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는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나올까 확신도 들지 않고요. 우리야 이런 걸 보통 매너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N수생들이 지금쯤 갖고 있을 문제가 바로 이 매너리즘이에요. 제가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저 알 것 같아요. 제가 재수정규반에 있었을 때도 같은 걸 느꼈는데요. 첫째, 체력이 떨어진 겁니다. 그거 100%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이제 학원에 왔을 때, 재수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럼 불꽃 같은 공부 안 되는 이유가 체력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수정규반에 있을 때도 그 얘기 자주 했습니다. 야, 이틀만 쉬어. 저 쉬라고 했지 놀라고 얘기 안 했어요. 쉬세요 정말로. 한 이틀 동안에 잠 푹 자고요. 정말 공부를 하지 말고요. 쉬세요. 그럼 어떠한 게 있냐면 한 하루 푹 쉬면 정말로 아, 그래 좀 살 것 같다. 두 번째 날도 쉬잖아요. 그럼 이제 서서히 불안감도 좀 생기는 거 알아요?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냐면 놀면 노는 건 정말 재밌거든요. 공부가 점점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근데 정말로 쉬잖아요. 공부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노는 게 아니라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좋은 게 억지로 효율성도 없이 그냥 어제가 오늘같이 앉아있는 거 효과 없습니다. 그러느니 정말 이틀 정도 그냥 잠을 자세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또 하나 추천드리는 게 있습니다. 공부는 정말 이게 혼자 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예전 케이스트에 배움이란 제목으로 케이스트 하나 찍은 거였죠. 그거 정말 사실입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배움이라고 하는 게 내가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 공부하는 게 있고 그거 진짜 힘든 일입니다. 또 하나가 물드는 게 있다. 물드는 게 배움이다. 자, 물든다는 의미 이제 느낌 오시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나도 모르게 배워지는 겁니다. 그게 물드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전에 케이스트에도 말을 했었는데요. 공부할 때 일단 너무너무 피우고 나면 잠을 자는 거 맞아요.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친구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랑 공부 배틀을 하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만 하면 돼요. 숙제 검사해주는 친구만 있으면 됩니다. 어저께 채점을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어느 정도 어제 공부했는지 어, 정말로 수학 30제 풀었는지 30개 풀었는지만 확인해지는 친구 이 정도의 친구만 있다면 만약에 친구 없으면 가족이라도 그러면 자기가 해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물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매너리지에 빠졌다. 이틀 정도 푹 쉬어라. 그리고 친구와 같이 공부해라. 숙제 검사할 친구가 필요하다. 자, 이 말을 꼭 먼저 하고 싶었고요. 제가 구체적인 오늘 주제는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케이스 찍는 날이 D-212일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찍고 나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아마 211일 정도 뭐 전후에서 보시겠네요. 그러면 211일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매너리지에 빠진 친구들 막연하게 수능 때 이렇게 나와야지 가 아니고요. 제가 영어에 한정해서 말을 좀 드리면요. 하루에 단어 20개 외우는 거 이거 뭐죠? 시간이 없어 못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귀찮아 산업인 거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에 가자마자 7개만 외워라. 7개 외우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쉬는 시간마다 애인생들 쉬는 시간마다 그 7개 계속 반복적으로 3번씩만 읽어라.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럼 오전에 7개 100% 암기 돼요. 점심 먹고 나서 7개만 외워라. 5분도 안 걸립니다. 오후에 똑같이 하세요. 저녁 먹고 나서 7개만 외워라. 오후 저녁 시간 똑같이 공부해라 그렇게.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오늘 거 복습만 해라. 이렇게 외워도요. 사실 이거는 20개를요. 자습 시간에 한 번에 외우려니까 너무 아깝게 여기기도 하고요. 왜 수학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느끼지만 결국엔 단어거든요. 단어 알고 해석되면 이거는 끝난 거거든요. 하루에 20개씩만 외워도요. 211일이면요. 약 4천 개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지금보다 단어량이 4천 개만 늘었어도요. 지금 성적보다 훨씬 좋게 나옵니다. 다른 공부 전혀 없이 그냥 나는 수업만 들어요. 라고 해도 어휘 량만 이만큼 늘어도 수능 점수가 지금 점수일 가능성은 없어요. 두 번째 하루에 고난도 문장 한 세 줄 그러니까 제일 짧은 게 세 줄이에요. 세 줄, 네 줄, 다 줄입니다. 세 줄 이상의 고난도 문장을 내가 하루에 다섯 개만 공부를 해도 사실 이거 시간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공부예요. 하루에 다섯 개씩만 공부해도 수능까지 천여 개의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는 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의 줄거리 키워드 잡는 공부를 하잖아요. 하루에 다섯 개만 해도 천 개예요. 또 하나 아니 이런 학생 내가 하루에 네 개의 문제만 풀어라. 네 개만 풀어도요. 수능까지 800문제 정도를 풀거든요. 어떻게 점수가 똑같습니까? 자, 목표를 세울 때 이렇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 하루에 영어 네 개 지문만 공부한다. 네 개 지문만 공부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다섯 개 이상의 문장을 공부한 거고요. 단어 스무 개 이상 외울 수밖에 없게 공부가 돼요. 나 하루에 네 개의 지문을 무조건 풀고 나서 공부한다. 이런 마인드로만 공부하고 접근을 해도요. 정말로 성적이 매달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또 추천하는 게 이거예요. 매너리지에 빠진 친구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N수생들은 딱 우리한테 중요한 시험이 매달 있는 모의고사와 우리 메가스터디 문화 아니면 러셀 학생들은 메데프 모의고사겠죠. 그 다음에 육구예요. 무조건 목표는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하나라도 더 맞춘다. 그러면 3주 동안에는 이렇게 기본기 공부를 하는 거고요. 모의고사 일주일 전에는 2회치 모의고사를 시간제곱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평상시에 문제 푸는 연습을 안 해놓고 나서 수능 때 점수가 잘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한 달 중에 3주는 이런 식으로 기본기 공부를 한다. 단어 외운다. 그런데 문장에서 이렇게 본다. 문제 풀어본다. 그런데 모의고사 D-일주일이에요. 모의고사를 시간제곱 푸는 연습까지 하셔야 돼요. 그럼 매달 조금씩 조금씩 향상됩니다. 왜요?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평이거든요. 친구랑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로 공부하신다면 분명히 안정적 1등급 나오는 공부량이 충분히 됩니다. 이 정도 공부량이. 그래서 우리 매너지점 빠진 앵수생들 또는 정시로 학생들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move 움직일 때입니다. 그러려면 다시요. 리만이 달게요. 이틀 정도는 쉬세요. 그리고 계획표를 짜고 공부하는 겁니다. 내가 놀라고 하지 않았어요. 쉬라고 말했지. 진짜 다른 게 아까로 말씀드렸죠. 쉬면 공부하게 되거든요. 놀면 공부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계획표가 짜질 거예요. 학생들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어떻게 한다면 정말로 내가 공부를 했다면 제가 공부도 안 한 학생한테 좋은 결과 있을 거란 말 당연히 못하죠. 그건 거짓말이니까. 근데 꾸준하게 계획 짰고 그 목표를 클리어해가고 있다. 또 내가 한 달에 3주는 기본기 공부 맞지만 한 달에 일주일 모의고사가 있는 디마이스 일주일은 시간 재고 듣기 평가까지 내가 정말로 시간 재속 문제 푸는 연습까지 한다. 아니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안 올라갑니까. 분명히 승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너지점 빠졌으면 일단 쉬고 나서 계획 잘 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겁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